안녕하세요 강민 ASMR 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KFC의 신메뉴 전국 9개의 매장에서만 판매한다는 바로 그 유명한 신메뉴 닭껍질 튀김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 조합과 기본 닭껍질을 드셨지만 저는 오늘 짜장면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마우스와 마우스와 마우스는 understands, 마우스와 마우스와 마우스 사과의 오일은? 남은 마우스와 마우스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소스는 닭다리에 먹으니까 너무 사랑해요 너무 맛있다 척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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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시지 게이팡 계란 탱탱탱탱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닭다리 마요네즈 팽이버섯 고춧가루 엄청 달콤해요 오늘은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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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닭껍질 튀김 짜장면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살짝 억울해요 왜냐하면 너무 짜서 내일 다른 것과 한번 더 먹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재밌고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 잘자요